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중부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9일입니다. 오늘도 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온도 29.2도, 최저온도 6.9도였습니다. 오늘도 A열 계속해서 꽃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나주 금천입니다. 오늘은 인공수분후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네요. 과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과대쪽이 어떠지, 들어오르는지 어떠지, 아직은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꽃잎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입이 살살살살 건들면, 보세요. 떨어지죠. 막 떨어집니다. 네, 특별하게 수분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시방쪽이 조금 부풀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Cincu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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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Microbiality 구멍이بر positives 타겐 業